오늘은 송정천, 우리 송정천 19지점입니다.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환경탐방을 해봅니다. 이 기장군층에서는 한 2, 3일 전에 이거를 내가 단속을 해가지고 원산복구대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원산복구도 안해놓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. 올라가면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기장군층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무하고 있습니다. 빨리 원산복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하루속에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기장군층 군수님은 이 영상을 단디에 한번 보시고 군수님의 자연을 그만큼 좋아한다는데 그만큼 사랑하고 그러한다는데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 하고 우리의 청년의 카페하고 내 홈페이지하고 다 올려놓겠습니다. 기장군수님은 이 영상을 좀 똑똑히 보시고 빨리 하루속에 이거를 원산복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에서 적기 전에 저 울러보면 하천에 보면 산림계에 지적 좀 해주세요. 저 텐트 같은 게 많습니다. 여기에서는 지금 텐트가 잘 안보이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서 텐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 텐트가 보이십니까? 하천에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안됩니다. 기장군층 저런 것도 빨리 좀 하루속에 없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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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